오늘은 에뛰라고 다나포인트에 있는 솔트 크리 트레일로 소풍나들이 갑니다 우리 애들 그냥 좋아 죽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구납 시리에 있는 솔트 크리 트레일로 하이팅 하려고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 공원 있던데 그 바로 앞에가 바닷가 앞에 있는 커다란 잔디밭이야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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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높구나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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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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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